유난히도 캄캄한 밤에 나 홀로 너를 생각하네 이런 기분 설명할 수 없어 원래 이만쯤 너와의 여행을 생각했었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리고 아이콜의 사진을 찍는 것 같다 소유의 사진을 찍는 것 같다 찢어지려고 합니다 전원에 도착한 모습 한국에는 시장의 사진을 찍는 것 같다 오늘의 사진을 찍는 것 같다 하지만 멈추는 끝까지 베리아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국의 사랑을 주시기 바랍니다. 전혀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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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뱅 뱅 뱅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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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시장 내게 내게 어떻게 여기 필리핀 필리핀 가불이 리ブersides shoutout 자, 아야, 하나 더 일imos 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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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nly 마일로 가불이 리ブerside 장관은 아예 장관은 지혜로れた 차관은 은혜의 지혜로운 예희로만 제 친구들은 야골이 띵 제це 이럴수에 면을 먹으러 가득한 것입니다 끊어 아 아 안아 안 아 안아 아미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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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e Bits Only the Riverside 무슨 소설 From the Bits Only the Philippines Mindana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